성성 기흥에 들어가는 5개국 3개식에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만 꽂으면 현재 시간이 나오지만 여러 나라를 자동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도록 아크릴 제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 바뀔 때는 여기 CT 1, 2, 3, 4, 5, 5개 CT로 나누어져 있죠? 일본 CT가 좌쪽입니다. 제일 저쪽에 왼쪽 제일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영국으로 우선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영국은 설정이 0입니다. 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썸머타임이기 때문에 하나를 올려주면 썸머타임입니다. 이거는 하나 올릴 때마다 1, 그 다음에 2, 세 번째는 4, 그 다음에 8, 16, 마지막 거는 30분짜리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지금 하나가 올려진 것은 썸머타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파리를 보겠습니다. 파리는 원래 영국하고 1시간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올리면 되는데 지금 썸머타임 중이니까 2번을 올리고 1번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서울은 1번하고 네 번째 스위치에 올려서 9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LA는 16시입니다. 16시인데 썸머타임 중이기 때문에 하나를 더 올리겠습니다. 19시. 그 다음에 뉴욕은 19인데 지금 썸머타임 중이니까 20을 맞춰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238. 228. 239. 229. 238. 238.